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 있어요. 우리는 수업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이에요. 우리는 학생들이에요. 이것은 학생들이에요. 이것은 학생들이에요. 이것은 학생들이에요. 这是班지,教室。 这건 반이에요。 我们做什么?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我们学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我们学习一门语言。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我学习英语。 我学习英语。 你学习西班牙语。 당신은 스페인어를 배워요。 他学习德语。 他学习德语言。 我们学习法语。 我们学习英语。 我们学习英语。 你们学习英语。 我们学习英语。 他们学习俄语。 그들은 러시아어를 배워요。 学习英语言是很有趣的。 언어를 배우는 것은 흥미로워요。 我们要理解,听懂人们讲话。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我们想和人们说话。 交谈。 우리는 사람들과 말하고 싶어요。